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학습전약 중 쓰기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필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면에 그래프를 보면 어떤 학습활동이 학습효과가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학습활동인 읽기, 듣기, 보기는 30% 미만의 학습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고 듣기가 같이 이루어질 때 학습효과는 50%이며 여기에 쓰고 말하기까지 더하면 70% 이상의 학습효과가 나타납니다. 쓰고 말하기 활동은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학습활동으로 필기가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효과가 가장 높은 학습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활동입니다. 필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뇌의 구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재미있고 즐거운 것은 좋아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는 왜곡을 하거나 삭제를 잘합니다. 우리에게 학습은 어렵고 힘든 것이고 수업시간에 들은 내용을 다르게 이해하는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삭제와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필기와 메모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학습 후 10분 후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억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필기는 필요합니다. 배운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습은 반복을 통해 기억과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억을 돕는 기본적인 방법은 반복하는 것, 즉 복습입니다. 10분 후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한다고 했으니 수업 후 10분 지나기 전 쉬는 시간에 배운 부분을 다시 훌어본다거나 하루 지나기 전에 다시 복습을 하고 일주일, 한 달 후 등의 복습을 4회 이상 하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 분량이 많죠? 학습 분량이 많으면 한 번 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여러 번 반복 복습하려면 학습 내용을 줄여야 합니다. 학습 내용을 줄이는 좋은 방법은 요약하는 필기법입니다. 한 단원의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 정리하면 반복 학습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공부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닷꽃 즉 다이어리 꾸미기가 유행이죠? 닷꽃처럼 공부 노트도 꾸밀 수 있습니다.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색깔펜을 사용하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필기를 하다 보면 나의 소중한 학습 노트가 만들어집니다. 나의 정성이 들어간 학습 노트를 보면 복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트 필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코넬식 노트 필기입니다. 코넬식 노트는 위 화면처럼 3등분에서 사용합니다. 1번 영역에는 주요 강의 내용이나 학습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2번 영역에는 1번에서 정리한 내용 중 핵심 단어나 질문을 만들어 작성합니다. 그리고 1번의 내용을 가리고 2번의 핵심 단어의 내용을 떠올려 보거나 2번의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복습에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영역에는 최종 정리를 마무리하면서 짧게 요약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한 예시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위 화면처럼 정리된 코넬식 노트 필기는 전체 내용 정리하기, 요약하기, 복습 정리하기, 3단계를 거치면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이후 복습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인드맵입니다. 글이나 언어 정보로 기억하는 것보다 이미지로 기억하는 것이 더 좋은 학생들이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는 중심 주제와 큰 제목을 작성한 후 큰 가지를 사방으로 그립니다. 그 큰 가지에는 핵심 개념이나 소제목 등을 적습니다. 그리고 큰 가지에서 다시 작은 가지들을 그리면서 그 핵심 개념이나 소제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그림 등으로 작성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한눈에 글의 흐름, 내용의 상하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니 적절하게 잘 선택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필기 방법 중 싱킹맵은 버블맵이나 플로우맵처럼 다양한 생각과정을 도표화해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플로우맵은 시간의 흐름 순서에 따라 작성해 보는 방법이니 역사 학습할 때 활용해 보면 좋겠지요. 다음은 필기할 때의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할게요. 화면에 글자와 숫자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숫자의 글자들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그럼 필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어떤 방법의 문장들이 완성되나요? 첫 번째 간단하게 한다. 둘째 깨끗하게 필기한다. 셋째 표, 그림 등을 사용한다. 넷째 세 가지 정도의 색상을 사용한다 입니다. 세 가지 정도의 색상을 사용하라는 것은 필기할 때 일반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색깔펜으로 구분하여 필기하면 한눈에 보기에 편합니다. 이 지문으로 필기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할 때는 다운받아서 연습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선 앞에 탑재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문장을 찾아서 밑줄, 또는 색깔펜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코넬식 노트의 제목과 날짜를 기록합니다. 내용 정리 칸에는 단락별 번호와 제목을 부여하면서 맞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필기할 때는 단락별 한 줄씩 띄어서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중에 중요한 부분에는 눈에 잘 띄는 색깔펜 등을 이용하여 밑줄, 별표 등 자신만의 기호를 적용하여 표시합니다. 핵심 단어 칸은 각 단락의 줄에 맞춰 그 단락의 핵심 단어를 작성하면 됩니다. 핵심 단어까지 작성이 끝났다면 맨 아래 칸에는 핵심 단어를 이용하여 짧은 문장으로 다시 요약하면 됩니다. 다음은 코넬 노트 필기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개요번호 부여와 들여쓰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필기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대주제, 소주제, 하위 내용 등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요번호 순으로 내용의 흐름도 파악하기 쉬우니 가능하면 이런 방법도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다음은 라바맵 필기입니다. 사실 이 형식의 정식 명칭은 정보처리 구조화 맵인데 명칭이 길고 어려워서 간단히 라바맵이라고 사용합니다. 라바맵은 대제목과 소제목을 맨 앞에 적고 그와 관련된 핵심어와 용어를 따라 찾아서 적습니다. 그리고 핵심어와 관련된 부핵심어 또는 내용을 연결시켜 적으면서 라바맵을 이어나갑니다. 여러분도 라바맵을 활용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필기는 필기로만 끝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필기한 내용을 학교 유인물이나 학습 자료와 비교하며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 빠진 것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한 내용은 친구 또는 자신에게 설명해 보면서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필기를 하면서 복습을 하면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